우리 공화당 수석대변인 인지연입니다. 논평 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미향 당선인을 즉각 제명하라.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을 둘러싸고 쏟아지는 부정, 횡령 혐의,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부당하고 사기에 가까운 행위들이 국민들을 경악하고 분노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용수 할머니의 폭로 이후 이어지는 윤미향 당선인의 금전 관련 비리 혐의 횡령을 통한 사적 이익 취득 혐의들은 이제 윤 당선인에 대해 위안부 할머니들을 이용한 앵벌이, 사기꾼, 여자 조국이라는 말들을 국민들이 쏟아내고 있게 하고 있습니다. 사태가 이러한데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19일, 지금 이 정도 사안을 가지고 심각하게 뭘 검토하고 그럴 부분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합니다. 그렇습니다. 윤미향 당선인을 둘러싼 금전의 사적 이용, 횡령 정황들, 피해자인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빼돌린 혐의들 정도 같고는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이 정도 사안에 그치는 것입니다. 윤미향 당선인 사태를 이 정도 사안이라고 인식하는 수준이 바로 더불어민주당의 실체이고 소위 진보 진영이라 자칭하는 자들의 전체주의적 결탁, 부패한 먹이사슬의 현실인 것입니다. 윤미향 당선인 스스로 자신이 언론의 집중포화를 받는 것에 대해 조국 전 장관의 심정을 이해한다 말했듯이 위안부 피해자를 빌미로 얻은 기부금들을 기가 막히고 철저하게 사적으로 취득 이용한 정황들은 조국 전 장관과 그 가족의 반칙, 부정, 비리의 패턴과 지극히 유사합니다. 국민들이 윤미향 당선인을 여자 조국이라 부르는 것이 당연해 보입니다. 위안부 할머니들의 고난과 고통을 이용해 사적 금전 취득에 파렴치한 비리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윤미향 당선인은 국민의 대표자, 국회의원은 자격은커녕 공적 활동의 기본도 갖추지 못한 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진보랍시고 떠드는 자신들 진영 전체가 공격을 받고 무너지는 것을 보고 싶지 않다면 즉각 윤미향 당선인을 제명하십시오. 국민들은 이미 조국 전 장관을 보며 진보라는 자들의 썩은 냄새를 짙게 맡았고 윤미향 당선인을 보면서 진보 코스프레하는 전체주의 양아치들에 대해 손절에 나서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무서운 줄을 알기 바랍니다. 2020년 5월 20일 우리공화당 수석대변인 인지연 이상입니다.